조계종 16교고장인 고은사 주지를 둘러싼 성추문과 폭행, 협박 의혹이 터져나왔지만 당사자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은사 정상화 비대위는 지난주 신도들에 이어 오늘은 또 스님들이 조계종 총무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비리 의혹을 안동의 MBC에 제보한 스님은 주지의 부인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님들은 조계종 총무원합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주지인 자연스님과 A스님 간 폭력 사건, 빌미가 된 자연스님과 한 여성 간 부적절한 관계를 녹음하게 된 경위, 이를 통해 A스님이 자연스님을 협박한 대화 녹취 자료, 그리고 이를 폭로한 스님의 제보 경위까지. 안동의 MBC가 지난주 의혹을 제기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논란의 중심에선 자연스님은 사직을, 또 다른 당사자인 A스님은 제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님과 A스님은 여전히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님은 다른 내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A스님 역시 의혹 폭로 후 있었던 조계종 조사에서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은사는 급기야 안동의 MBC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했다는 현수막을 사찰 입구에 내그렀습니다. 이 같은 고은사 측 입장에 대해 비리 의혹을 제보한 스님은 논란에 있는 두 스님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스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그런 문자나 음성 파일을 어떻게 제가 조작하고 거짓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자나 그 음성 파일이 모든 사실을 다 대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고은사 사태가 진실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조사에 들어간 조계종 총무원은 민감한 문제라 정헌정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을 뿐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